경상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고령. 예부터 지대가 높은 신령스러운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산세가 크고 영엄할 정도로 맑고 시원한 물이 흘러 오랫동안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낙동강의 풍부한 유량 덕분에 다양한 작물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갓 농사꾼이 된 주원시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난관인데요. 지금 꼭지를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산나는 거야. 꼭지 놀아오면 되는기가. 조금씩 털은 거는 아삭한 맛이 있고 너무 익은 거는 또 쪼끼리 비둘한 맛이 있고. 나는 진짜 나도 모르겠다고. 나는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아직은 모르겠다고. 그런데 맛이 이게 또 당은 올라왔어. 풀이잖아요, 그렇지? 풀이도 이게 꼭지를 이래. 3월부터 5월 사이 봄의 시작과 함께 멜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확되는 것이 이 파파야 멜론인데요. 그래서 당은 다 올라왔어. 나도 한번 따볼게. 갈치또. 보고 색이 노란 것만 따봐. 색을 보고 따라가. 다 노란데? 고령 지역의 특산품인 파파야 멜론은 속살은 참외와 같이 하얗고 식감은 아삭하면서 멜론 특유의 향과 달콤함까지 갖춘 매력 넘치는 디저트 과일입니다. 오늘은 초보농부의 첫 수확날. 일단 흉내라도 내보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농장일을 돕긴 했지만 막상 농부가 되고 보니 모든 게 낯설고 새로운데요. 주원 씨가 오물쭈물하는 사이 어느새 어머니 옆으론 멜론이 수부옥이 쌓였습니다. 멜론 농사만 20년 이상인 어머니의 내공. 어머 나랑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빨리빨리 해야지. 돈도 빨리빨리 벌고. 그래가 빨리 농사지기가 안정에 찾아야 되지. 엄마도 처음에는 느렸는데. 엄마도 못했을 것 같은데. 눈을 딱 보면 아... 관찰해가. 눈으로 관찰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관찰해가. 그래가 시작하지. 기다려면 내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좀 더 빨리 한다. 한 1년만 지나면 하지 않겠나 싶다. 하루라도 빨리 농사를 배워 부모님께 힘이 되고 싶은 주원 씨. 초보농부의 마음은 저만치 앞서갑니다. 다른 하우스 일을 마무리하신 아버지가 도우러 오셨는데요. 내가 다 닿았다. 내가 다 닿았다. 다 닿았다고? 물 다 푸었나? 응. 어디 푸는데? 물이. 생각보다 대다. 대기를 못해. 농사를 가르기. 아무리 힘들어도 수확할 때는. 피곤함이 다 있는다.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려오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이렇게 일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때로 새복이 나오고 하니. 어? 새복이. 엄마 딸하고 나는 입을 벗겨서 어떻게 입을. 그때 6시쯤 했잖아. 6시쯤 일어나고 했잖아. 작년까지도 몰랐던 부모님의 고된 일상을 알게 된 주원 씨. 아버지도 20대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고 할아버지 뒤를 이어 농부가 되셨는데요. 가난했던 시절 농사로 대가족을 건사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신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평생 땀으로 일군 농장은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해 지역의 멜론 대표 농가가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선별장은 아버지가 대표로 계시는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별작업은 파파야 멜론의 크기에 따라 주먹만한 작은 사이즈에서 참외보다 훨씬 큰 사이즈까지 총 4가지로 구분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주원 씨내 농장은 주문량에 맞춰 수확을 하고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납품 물량과 개인 직거래 택배 물량으로 나눠 상품을 정리하던 주원 씨. 오랫동안 멜론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은 척 보기만 해도 당도가 예상되지만 주원 씨는 본인이 파는 파파야 멜론의 당도가 궁금한데요. 올해 파파야 멜론의 상태는 역대 최고. 멜론의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아서 판매 수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데요. 17.7에서 18.17.17점 몇? 저기 파란색, 흰색 것까지. 17. 17그룹스? 중상적으로 6길 돼가지고 13그룹스 이렇게 나오면 시방 쪽이 안에는 보통 한 15, 16 이렇게 나오지거든요. 밖에는 13. 이방 쪽에 있는 여기서도 당분위 해가지고 바깥으로 뿜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약간 한 이틀 정도만 이렇게 잡고 당분위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여기 이제 계속 놔두면 했는데 여기 퍼지는 게 이제 고안에서 이제. 이거 내가 이 정도 키우려면 얼마 정도 잘해야 되는지 내가. 이거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한 5년이거든요. 5년? 5년? 노랏. 주환이는 뭐 한 이틀 하면 잘 안 되죠. 이장이 또 잘 안 되죠. 주환이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하시는 거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하면 아마 성산을 제일 잘 지는 농민의 남는 후계자가 안 되겠나. 맞아요. 빨리 배우고 빨리 해야지. 아버지처럼 되려면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귀농 전 3년 동안 자동화 시스템 회사에서 근무했던 주환 씨. 잦은 장기 출장으로 지쳐갈 때쯤 어머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버지의 왼쪽 다리도 수술을 하게 되면서 직장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주환 씨는 2021년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인지도가 낮은 파파야멜론을 전 국민이 찾는 과일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겼는데요. 29, 초보농부 주환 씨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빠 오늘 택배 몇 개지? 네, 오늘. 30개? 엄마 거 몇 개지? 10개? 신다희 씨. 알겠다. 2개네, 2개. 귀농 후 농장의 주문과 택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주환 씨. 가족들이 각자 받은 주문을 모아 한꺼번에 정리하는데요. 주환아, 오늘 주문 좀 많이 받았나? 50박스? 맞다. 아빠 30박스, 네 한 20박스. 20박스 많이 받았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돌아오겠지, 이제 또. 젊은 논란이 자꾸 불어날 거다. 이제. 홍보 많이 때려. 주환아, 너는 어떻게 홍보를 하러 와? 젊은 층들. 아빠는 이제 40, 50대들. 그렇지. 나는 이제 20대, 30대들. 타켓으로 파파야멜론이라고 조금 하지. 개구리 차외보다는 사람들한테. 좀 있으면 이제 스마트 또 인터넷에서 팔고. 같이 이제 내 이제 팔목상이나 이제 카페에서 팔 때 라이브 켜서 그것도 팔 것 같아, 같이. 매력이 부족할 것 같던데. 많이 빠야지. 아직 아빠 물건 따라가려면 멀었지. 아빠 주문량 따라가려면 난 멀었지. 아이고. 아유, 수강 마치 또 보람 느낀대. 네. 맞다. 주환 씨의 주문량이 많다는 아버지의 은근한 칭찬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주환 씨. 얼마 후 택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먼저 드립니다, 3kg. 또 아예. 농부의 아들이 아니라 직접 농부가 되어 겪는 첫 판매. 일어 좀 할 말하세요. 드세요. 아직은 할 말합니다. 좀 더 해봐야죠. 이제 올해 첫 배송이라서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첫 주문도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주문 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첫 택배다 보니 믿고 주문해 준 분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고 확인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다 또 오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